가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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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어때요 한쪽 구석탱이에서 벽인다 20초쯤에 오차스케일을 딱 써줍니다 아 맞아 준비하는거죠 시작이 돼 아 너무 많이 맞췄다 소락보다 빠르게 시작하겠구만 아 너무 많이 맞췄다 도마맞았다 도마맞았다 아 도맞았네 도마맞았어 50초까지 해야하나 어때? 어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나 너무 빨리 잡겠는데? 무적 어어 풀었어 풀었어 잘 풀었어 매우 잘 풀었습니다 자 자 이제 쓸쓸 어어 안 움직인다 아 넘지겠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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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까 까 까 가졌나 아 가졌나 으아 좋지 어어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아아아아아아 좋지 아 너무 빨리 들어가게 보이네 아 마이갓 아 쿨 다 남았는데 큰일났네 아 이거 시작할 때 같이 할텐데 오 샷 아 진짜 아후 아 들어가겠네 결국엔 또 무적 미리 써보지 맞지마 아 맞으면 안된다니 안돼 이제 이제야 안돼 아 그 못맞아 아 무적게 없는데 또 어떻게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빠르게 맞고 들어갔다 그게 답인데 맞고 들어가는게 낫겠지 내 캐릭터 어딨어 어딨어 아 캐릭터가 좀 늦게 살아나는게 나 맞을까 아니 내 캐릭터는 왜 아래로 점프라는게 반대 로드 있어 아 맞아 죽었네 결국엔 아 못깨겠는데 무적게 써주고 음 음 음 음 이렇게 한대도 안맞으면 한 3분정도 버틸만 하더라 어 죽을 뻔했다 전부 못눌러 못눌를뻔 야... 시드링... 눌렀는데... 안 나가더라... 눌렀는데 안 나가더라... 아... 시드링 안 나가더라... 눌렀네... 어... 죽는다... 아... 아... 너무 빨리 죽었는데? 아... 살았네... 스위미를 쓰면서... 쫄딱 붙여봐... 무작기... 합시다... 무작기 쓰면 끝나겠지... 오... 아... 아... 좋지 않은데... 들어왔는데 또... 무작기 쓰면... 아... 맞아 죽었네... 와... 너무 아프네... 오차 쓸 때마다 자꾸 쫓겨나네... 으음... 으음... 위험 위험하네 아씨 참 좀 뻑이다가 무조건 작 회사 오 샤넛 어 도드스크 코코볼 40타 안들어갑니다 40타 안들어갑니다 될려나요? 40타 안들어갑니다 두번만 뻗기면 되겠다 어 뭐야 시작했잖아 아씨 또 모자마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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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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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와 무섭게 시간 남았는데 아 아 우즈 일단 우즈 아 우즈로 막았고 무적기 무적기 아 무적기를 일단 막았고 아 해군 쓰다 뒤졌네 아 이거 살아나도 되나? 아 이거 막았구나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제발 어어 살아야 돼 무적 어어 빨리 풀려 해 못 껴 빨리 잡어 그냥 잡아 좋아 깼다 와 설마 설마 아 아이 그 땜 없네 에이씔 245만원 이렇게 모든 보스를 검은 마법사를 깨고 솔프를 달성하게 됩니다 좋습니다